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화의 부자대기의 미주올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향분석 관련해서 한 주간의 주간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간 정리를 하면서 다음 주 증시에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한 주간의 증시 또한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나 미국 증시는 저가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시면 되고 시중에 워낙 많은 자금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증시가 빠질 때마다 자금이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현재보다 더 연말 기준으로 오를 수 있고 S&P500 같은 경우 연말에 4600에서 4700선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리오프닝주 관련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표적으로 비자, 에어비앤비, 델타항공, 보잉, 카니발, 디즈니, 노르위전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로스스탑 관련해서는 퓨얼셀에너지, 디지털터빈, 소파이, 팔란티어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으며 현재 하락시 줍줍 찬스, 특히나 헝다그룹으로 인해서 29일 하락이 나온다면 하락시 줍줍 찬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주의나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오견한 점, 저의 주관적인 부석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주얼 멤버십 관련해서는 별도로 앞으로 영상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이렇게 화면으로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할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미주얼 단체 대화방 현재 모집을 하고 있으니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델타항공 제가 애널리스트 목표가를 올려드렸었습니다. 현재 어제 종가 기준으로 2.1% 상승한 대략적으로 43.53불에 위치하고 있고 애널리스트 목표가를 보면 가장 낮은 목표가가 43불에 위치하고 있고 평균 목표가가 54.63불, 가장 높은 목표가가 67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의견으로는 스트롱 바이가 27.27%, 바이 의견이 31.82%, 지금 홀드 의견이 40.91%이고 총 22명의 애널리스트가 참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평균 목표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2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델타항공 제가 리오프닝주에서 가장 많이 들고 있는데 역시나 한 주간 동안 8% 가까운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대략적으로 한 주간 8.53%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카니발 주식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니발도 현재 애널리스트 목표가를 보면 가장 낮은 목표가가 18불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가는 25.44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가를 보면 28.52불에 위치하고 있고 가장 높은 목표가는 40불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금 의견으로 보면 스트롱 바이가 27.78%, 바이 의견이 16.67%, 홀드 의견이 33.33%, 언더포폼이 22.22%로 일단 델타항공보다는 애널리스트 관점에서는 좀 카니발이 뒤처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찌되었건 현재 상승률로만 보았을 때는 지금 카니발 같은 경우는 한 주간 8.15%의 상승 흐름이 나왔다. 오히려 델타항공이 8.5%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보잉 같은 경우도 3.77%의 한 주간의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지금 노루이전 같은 카니발 관련 종목으로 노루이전 NCLH, 티컴형은 대략적으로 한 주간 9.73%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현재 하지만 RSI 기준으로는 여전히 지금 단기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RSI가 65.75에 지금 NCLH, 노루이전 크루즈 라인이 지금 위치하고 있고 CCL 카니발도 단기적으로 보면 62.87에 거의 70에 근접한 수준이고요. 델타항공도 마찬가지로 64.45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RSI가 어느 정도 과 매수 시그널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어비앤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도 지금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나오는 모습이고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5.41% 한 주간의 상승 흐름이 나왔으며 RSI는 68.11로 높은 수준에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하지만 이런 델타항공과 카니발, 노루이전 관련해서 올해 2월달 이렇게 델타 변이가 발생되기 전 2월달의 상승 흐름을 한 번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연말이나 지금 현재 내년 초 여름까지는 최소 2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주는 관심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특히나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올려드린 FAS ETF 아직 지금 들고 있는 상태인데 좀 더 가져갈 생각이고요. FAS ETF 아직 매도 단계는 아니고 이미 분할 매도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마지막 매도는 볼린저밴드 상단쯤에서 매도를 할 계획입니다. 매도를 하게 된 다음에 별도 멤버십 열성팬 이상 멤버십 게시판에 올려드리고 또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두 분 선정 결과 대단하다 우왕님과 김명준님 이렇게 두 분을 추첨을 선정을 해서 알려드렸으니 꼭 이메일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두 분 기프티콘으로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 현재 협찬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올리면 많이 참여해주시면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S&P500으로 한 주간의 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서서 얘기했듯이 CRM, Salesforce, DECOM이 9.63%의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테크놀로지 분야에서는 오라클이 4.11% 어도비가 지금 4.85%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큰 변동폭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페이스북 이용자 수 감소로 인해서 3.22% 하락이 나왔는데 이럴 때는 줍줍 타이밍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키도 현재 지금 공급망 관련해서 금요일장이 마이너스 6.6%대 하락이 나왔고 한 주간은 마이너스 4.37%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현재 나이키 관련해서 증권사 레포트를 보면 일단 생산 차질 이슈 일부 영향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구조적 마진 개선 상황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괜찮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으며 현재 목표 주가는 184부를 지금 목표 주가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나이키 주가가 대략적으로 현재 보았을 때 549.59불이기 때문에 좀 더 상승 여력은 더 있다 이럴 때 하락이 나올 때는 줍줍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동남아 생산 차질 문제는 2022년 하반기 실적의 일부 영향이 불가피하다 이럴 때 줍줍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트남의 확진자 수 급증으로 7월 하순부터 9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락다운은 9월 하순부터 점진적으로 해제될 전망이고 이 때문에 생산 차질 이슈는 동사의 22년 하반기 실적의 일부 영향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락다운 해제 이후 공급 정상화를 고려하면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현재 나이키 같은 경우 디지털 판매의 경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인데 향후 디지털 채널과 DTC 채널 매출 증가로 구조적인 마진 확대 상황을 지속적으로 고려하여 조종시의 분할 매수를 추천한다라고 증권사 레포트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서서 CRM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CRM이 52주 신고가 달성을 했기 때문에 다음주 월요일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52주 신고가 달성과 같이 월요일장에서 상승 흐름이 나온다면 대략적으로 애널리스트 목표가만 보았을 때 11% 가까운 상승 흐름이 있다. 300불은 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애널리스트 목표가 총 37명의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 31명이 바이 의견, 6명이 홀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CRM세일스포스.com 가장 높은 목표가로는 375불 평균치로는 377.34불 낮은 목표가로는 242불에 있으나 저는 무난하게 300불은 넘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마찬가지로 서비스나우도 좀 더 상승 여력이 큰데 2.35% 한주간 상승이 나왔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세일스포스.com과 현재 서비스나우를 관심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한주간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은행, 뱅크 관련주들이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1.3%대에서 지금 현재 1.453% 거의 급등 수준으로 올랐고요. 다음주도 이제 금리가 오르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크루드웨어 프라이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웨어 프라이스도 거의 70불 초반대 심지어 60불 후반대까지 무너졌던 적이 있는데 다시 현재 74불대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 대략적으로 73.98불, 0.93% 상승 흐름이 나왔고 한주간으로 보았을 때는 꽤 많은 70불에서 74불까지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에너지 섹터가 전체적으로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엑스모빌, 에너지 섹터 관련해서는 엑스모빌을 눈여겨보면 될 것 같습니다. 티커 현명은 XOM입니다. 은행 관련주 현재 비자는 JP모건은 3.4%, 뱅크 오브 아메리카 4.05%, 웰스파고는 3.12% 상승 흐름이 나왔고 USB 증권 4.88%, PNC 2.95%, 그 다음 TFC 4.83%의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모건 스테인리나 골드만삭스는 약간의 소폭 상승과 소폭 하락의 시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경제 재개, 리오프닝주 관련해서 제가 기존에 항공, 숙박, 여행 관련주, 크루즈 관련해서 여행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중에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되겠고요. 현재 비자 같은 경우도 고점대비 많은 하락이 나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주간 대략적으로 4.44%의 상승 흐름이 나왔고 앞으로도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비자 차트 간단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자는 현재 231.59%에 위치하고 있고 금요일장 기준으로 1.44% 지금 상승 나왔습니다. 대략적으로 정고점이 252.67%에 위치하고 있고 제가 이전에 저항라인을 한번 그렸었는데 이 저항라인에서 살짝 밑으로 빠진 이후 다시 최근에 상승 흐름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리오프닝주 관련해서는 반드시 정고점을 뚫고 내년 여름까지는 무난하게 더 상승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카드 관련해서는 이제 비자나 마스터 카드를 눈여겨보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헬스케어 관련주 전반적으로 부진했고 머크만 2.69%의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현재 유나이티드 헬스도 마이너스 3.11%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여행 관련주 앞서서 얘기했듯이 지금 리오프닝주 관심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북킹홀딩스 단검이 7.14%에 티커명 BKNG가 7.14% 상승으로 나왔고 카니발을 앞서서 얘기했듯이 8%대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지금 리조트 관련해서는 라스베가스 샌즈가 마이너스 3.33% CZR의 5.92% MGM 리조트가 7.42%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숙박 관련해서도 에어비앤비와 MGM 리조트 이 두 개를 눈여겨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기차 관련해서는 테슬라가 1.96% 한 주간 상승 포드는 1.7% GM은 1.75%의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섹터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별로 한 주간의 상승 얼마나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으며 현재 오일 기준으로 설정을 했을 때 에너지 섹터가 가장 많은 상승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보여드리면 에너지 섹터가 3.2%의 상승 흐름 파이낸셜이 1.7% 테크놀로지가 0.79%의 상승 컨슈머블 관련해서는 0.43% S&P500 전체적으로 0.51%의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S&P500의 인딕스에 왜 투자해야 되는지는 내일 영상에서 한번 제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0.83% 그 다음 현재 헬스케어는 마이너스 0.77% 매트리얼 마이너스 0.32% 리얼 에스테이트 마이너스 2% 때 유틸리티 마이너스 1.9%의 하락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섹터가 어느정도 많이 올라왔고 국제효과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 더 NRGD를 지금 1차 매수를 했고 2차 매수를 물타기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로스 스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스 스탁 제가 마이워치 리스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증시 시향 분석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그로스 스탁 관련해서 팔란티어, 디지털 터벤, 진로우, 스케어, 퓨어셀, 소파이 이렇게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퓨어셀 에너지 같은 경우 한 주간 6.87%의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소파이 같은 경우도 한 주간에 큰 상승폭이 나왔는데 대략적으로 16.9%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현재 RSI는 65.58, 맥드는 0.34, CCI는 210.95, MFI는 60.43, RMI는 59.6으로 현재 지금 단계에서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럽지만 소파이 볼린저 밴드 상단으로 뚫었고 이 120선 라인도 뚫었고 이제 앞으로 120선을 제외하고 현재 정배열로 차트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22에서 24불대 밴드는 올라서지 않을까 지금 사도 늦지 않았다고 저는 소파이는 생각을 하고요. 소파이는 제가 텐베거 영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다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한 주간의 미국 증시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 앞으로도 이제 일요일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말을 통해서 한 주간의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으며 그 다음 이제 다음 영상으로는 한 주간의 앞으로에 있을 미국 주간 전망에 대해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미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현재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얼였습니다.